안녕 안녕 저는 일본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갔다가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갑니다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났고 예전에는 더 오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연습을 하러 갑니다 일요일에 일파남발이 시작됐는데 모두가 연락을 하셨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다들 뭐해요? 안녕 다들 뭐하냐고요? 오빠 한국말 해요 한국말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분들도 보고 계시고 해외분들도 많이 보니까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 나도 일해요 힘내세요 헬로 컨디션은 어때? 썼어 웅웅 그럼요 쩜쩜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여러가지 언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고 멋있어요 I miss you I miss you too 忙しい네 体 気をつけて 하이하이 사랑해 브라질 땡큐 무기무기무세용 니 낫다 낫떼 낫떼 안녕 You not love anymore As you love The other eyes of 땡큐 땡큐 영화가 너무 어렵다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Thank you America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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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want you too I want you too Sorry I can't speak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Are you ok? Hi Fine, thank you 今日もかっこいいね ありがとう Chile Wow Chile 라이브楽しみにしててよ 네, 네 머리가 좋아해 너무 고맙습니다 만일자님, 음악을 흘러낼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의 CD가 들어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K사이대 문의입니다 시험기관이구나 시험기관이구나 도서관 렌즈 안 낀 게 더 나아요 지금 렌즈 안 꼈어요 없어 렌즈, 렌즈 없어 노 렌즈 왜 렌즈를 안 꼈는데 다들 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0.3에서 4인데 난시가 마이너스 시력과 비슷할 정도는 난시가 너무 심해서 무대에서 렌즈를 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투명 렌즈를 찾아보셨어요 투명 렌즈를 꼈는데 이 투명 렌즈라는 게 되게 금방 건조해지고 눈이 아프더라고 오히려 더 그래서 이왕 하란 거 예쁘게 보이자 그래서 이제 컬러 렌즈를 한 번 몇 번 껴봤는데 컬러 렌즈 끼지 말래요 하더라고 어라? 이 노래가 뭐지? 헬로윈 굿바이인가? 렌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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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나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들어가요 살을 찌어야겠어 여기 다시 여기도 혼자 있습니다 어휴 탄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만 나한테 가오다케 거고 나른다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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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로곡은 Be My Love 제 솔로곡입니다 여러분 7월 25일에 발표한 일본 6번째 앨범에 있는 7월 25일에 출시한 기색이 또 이 앨범에 있는 6번째 앨범 세훈의 소로곡입니다 잘 챙겨먹어, 알았어요! ich bin so hartig, was sie sich an der Oh, lalala, oh lala, yeah Oh, lalala, oh lala, yeah wenn ihr alle sie singen, oh lalala, oh lala, yeah ihr es gemeinsam mit ihr? Ich glaube, alle, dass ihr es gemacht wird Ich glaube, alle zusammen ist es funktioniert wenn ihr alle eins macht, oder?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자 세이 자 자 자 자 자 같이 tell me 같이 지하 자 자 흑 흑 흑 흑 자 요거! 아이코유오 네가시마스 예아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요 표정 봐 너무 귀엽고 마요 어디서 들을 수 없죠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어 이거는요 아이튠즈에서 일본앨범을 찾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죠 너비타쿤 지금은 너비타쿤 아닙니다 너비타쿤 지금 너비타쿤 아닙니다 지금 너비타쿤 아닙니다 이마스부니가 너로나니나니네 이번 라이브가 정말 즐거웠어요 진짜 신경이 바깥이 아니요 아님 신경이 아님 아님 중간의 곡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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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Walk 네 당신이 네 신곡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신곡을 많이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한국팬 여러분들도 물론 멀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팬들을 위해서 11월달 연극이 기다리고 있죠. 아마 곧 티켓 예매가 시작될거에요. 연극이 아마 우리 공카에서 단체 구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날짜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모수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의 숫자 얘기할까 그냥 명수에 따라서 미니 팬미팅을 조그맣게 해볼까도 생각중인데 여러분들하고. 11월달은 서영이 생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요.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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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같은 책이랑 같은 아 그거 소설을 각색해서 극으로 만든거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이야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먼자의 도시라는 이야기는 영화에서 봤을거에요. 그 영화 작가분이 그 소설을 세 편을 연속해서 눈먼자들의 도시 눈든자들의 도시 또 뭐 잃어버린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두번째꺼의 눈든자들의 도시를 소설을 각색해서 연극을 하니깐요. 눈든자들의 도시의 책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좀 더 편할 계정입니다. 세영의 곡의 황희상의 파트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를까요? 알고 싶어요? 콘서트에 확인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은 물어봐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물어봐주세요. 뜻깊은 감각하시고 탄수이 카부추 잘 안 먹어서 언제까지 라이브해요? 곧 끝일겁니다. 아! 우리 콘서트요? 콘서트는 12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니다. hogich 러브송 러브송 싱거 아웃라우드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하고 싶어요? 지금 김치랑 김치랑 흰밥! 먹고싶어 안녕 오빠 안녕 널 좋아해 그럴리가 없어 무슨 말이죠? 번역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국팬 여러분들도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태국팬 안녕 내 이름은 다나에요 디나? 디나? 아 헬로우 디나 잠은 잘 잤어요? 어... 자려고 노력중입니다 일본 날씨는 완전 좋아요 일본 날씨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태풍이잖아요 부산을 통해서 또 이제 가다보니까 저희 집도 부산이고 그냥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안전수칙을 기억하시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자기 안전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안전 제일인 거 아시죠? 꼭 안전 제일인거 아시죠? 안전 제일인거 아시죠? 빼 빼 빼 깨러 빼 빼 깨러 이렇게 눈 감으면 바로 잘 것 같아 태풍 조심하기 진짜 진심으로 장난 말고 이거는 아 진짜 잘겠다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 이동할 때 안 자면 잘 시간이 없어요 이더춘이 내놔있다 내르지깡가나 안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